GTA3도 괜찮다고 하던데? 안녕 덮어? 덮어봐라 예쓰 아 메인만 합니다 뭐야? 아지맵 미쳤어? 얌전히 처먹어 알았어? 오에우에우 아 기부해야겠다 좋은 오소리 가지고 기부해야겠다 고기는 구워먹어야겠다 야 존 존 말좀하자 얘기좀해 존 존 존 존 상판 다 갈렸네? 괜찮아? 얘한테 뭐 주.. 뭐 주고 싶은데 못 주나요? 이거? 아 우클릭을 대회? 어 안녕 안녕 그래 기운 내 먹을 거 못 주나? 책 보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써야돼 써야지 잘 들려 이게 소리가 타고 들어간다고 들어 아 아 화질 안좋죠? 나한테는 되게 좋은데 쓰읍 화질이 안좋을까 스트라우스 아니 그 자체가 깨져가지고 돈 빌려주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그거 이거 떼인 돈 찾아드립니다 받아들입니다 나 비트레이드 9천인데 왜그래? 이거 그리고 이거 착한 엔딩이 있고 나쁜 엔딩이 있다면서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 나 이제부터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어 누가 누구 남편이 보고싶어? 어디 누구? 너? 아 얘 여기 있구나 남편 보고싶어? 아비게일은 남편 왔잖아 아 할로우 나 하나 주고싶은데? 여긴시 그 그 인사를 못하네 네 얘기하느라 내가 낄데가 없어 이렇게 하고 여기도 뭐 캠프 막 그 뭐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래? 뭘 봤어? 그래? 어? 그래? 위험한 실험은 하나? 상점 강도실 어때? 캐런 메리베스 얘는 그건가봐 작가인가 봐 그래? F1 F1 아 일거리 캐런 캐런 뭐해 어? 만년필을 주면 되나? 어? 만년필을 주면 되나? 호텔에서 싸웠잖아 호텔에서 싸웠잖아 여기 빨래하던 데 있었는데 어 있어 잠일 잡일하면 나 착한.. 이거 착한 엔딩 봐요? 이거 하면? 어디? 처먹어라 아아 데드아이도 올라가고 계속해야지 또 죄없는.. 자꾸 죄없는 사람 죽였대 죄 있는 사람만 죽였거든? 꺼져봐 멋있어 꺼지라기이 오케이 불쏘은 샷 차고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엉클 얘 좀 약간 팩급 아니에요? 얘 팩급인데? 일 안하고 술만 처먹는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저씨 여기다 구워먹을 수 있나? 안되네 공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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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수가 없네 내가 여기 뭐 하라고 돼 있는데 공구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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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니헌터 웨스트 랄나하시 리버 그래서 예, I feel lucky I'm the living and body men of luck That is one way seeing things But I'm also skill And in this game, you got to have luck and skill 아 이거? 나 학교에서 이거 하는 애 진짜 지손 찌근해했는데 손가락 랄나하시 리버 남은씨도 손바닥이 3개 있는게 너무 웃겨 W, A, W 여기가 뭐야 랄나하시 리버 어떻게 하는건데 저 지랄을 왜 하는거야? 아우씨 징그러워 아 해 아 나 못 보겠다 앗 오우 고마워 아 이거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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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보지 않았나? 전혀 보지 않았나? 위스키 한잔 마셔 오우 그만 먹어 가자 미션하자 메인 미션 돈 띠어 돈 띠네가 여기 여기 이렇게 있네 여기나 가자 테네시 워커 가자 테네시 워커 메인 미션 위주 착하게 살기 가자 메인 미션 가자고 어? 택시 gotten 음 상관 보냔 응 불 으아 으아 소세 오이아보 아니 질 것도 아닌데 왜? 땡기고 있었어야 되는데 팔은 땡기고 있었어야 되는데 안 땡겼어 우와 오르막 미쳤다 어디 보자 착한 짓만 합시다 스트라우스한테 빌렸잖아 젊어니 젊어니한테 빌렸어 안 빌렸어 어?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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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렸어? 머니 이슈? 머니 이슈 없슈? 머니 이슈 없슈? 웨이리 배드빈 윈터 웅 اس 기부 틀 Chinese 웅 웅 웅 웅 웅 집 큰데 사는구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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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짓만 해야지 어디? 괜찮아? 어디 봐봐 담배밖에 없잖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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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리 좋아 노노 예스 예스 메인 미션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험하게 하기 싫은데 어디 뒤질게 없어 이글라이 키면 어디 탈지 나와요? 흐흐흫 흐흫 흐흫 데... 이거 데드아이 데드아이 아니에요? 더이상 없는데? 더이상 없는데? 더이상 없는데? 흐흫 떠나래 돈다발이 있는데 왜 가져가지 말라 그래 여기 있구만 보석도 여기 있구만 보석도 여기 있구만 보석도 여기 있구만 Fen 하나 하나 아 아 아 아 가자 할 만큼 했다 진짜 참기 힘들다 기부하자 테네시 워커 이 새끼가 빨리빨리 안와? 빨리 와 이리로 와라 몸뚱이야 아직까진 석세스 착하게 살기 1일차 아직까진 석세스 가는 길이야 이거 여튼 씨러가자 이 새끼야 뭔데 또 아 또 뭐야 무슨 일인데 아 어 내 또 도와줘야 되나? 착한 일 해야겠다 무슨 일 해요 누가 누가 나쁜지 어떻게 알아? 헐 헐 헐 착하게 삽니다 안 돌아가 자수하고 또 착하게 살게요 자수 안할라고 했거든요 다 기부하고 자수할게요 왜? 왜 이렇게 적대적이에요? 저한테 보다 보다 아 썰어버렸어요 시작 존 잘 있었어? 존 저 어딨어? 스트라우스 또 벌은거 갖다놓자 이거 20달러씩 주는게 좋다고 하던데? 정보 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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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는 박쥬날개 피어스 박쥬날개 랜이 금 회중시계 수잔 아서 아서 화살 300원 닭장 가죽 숙소 빠른 이동하려면 뭐 붙어야되요? 숙소 숙소 아 이거 220원 있어야되네 그럼 나 지금 그거 할 수 없는데 나가는거 어떡해 어? 아 기부한걸로 사는거야 더치 숙소를 해줬대 한번 더 해야해 이 숙소가 좀 바뀐거 이게 바뀌었지? 아 이거 325원? 돈이 없네 자 그러면은 일단 기여를 하자 20원씩 10원씩 기여 아 잠구를 들렀네 아 귀여워 이러면 뭐가 남죠? 사람이 남습니다 정보 귀여워 아이템 주기 이런거 이런거 주자 어 금덩어리 아 이거 개 줘야지 생각해보니까 스트라우스 줘야지 아닌가? 그냥 돈 없다고 해서 못 받는거야? 아 이미 가져갔어 할까? 장무래비한테 팔면 더 많이 줘요? 돈? 아 개 아니면 안사죠? 여기다가 맡기면은 여기서 현금어치로 계산해주는거 아냐? 여기서? 기여할 때? 뭐 여기서 하지 뭐 아 혀 저런 도대체 도대체 나 기부 했는데 안 올라가 아 올랐다 320원인가? 모아야되요 갑시다 그리고 돈 다 하고 자수하죠 빌 액 왜 다 빌거야 빌어먹어 유님 똥말 다갈게요 메인미션 어 뭐야 어? 약이랑 음식 먹고가? 나 이미 그건데?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가자! 고고픔 이 캠핑 어떻게 하더라? 캠핑? 아 있다 나 요리좀 해야돼 이거 요것도 해야돼 아 항소개구리에요 뒤로가 돼지고기 흠 많았는데 할게 재료가 없네 강력 엉터리약 화살 엉터리약이 강력하면 안좋은거 아냐? 자자 자고가자 nten product door sarà 잠시 요새 예 텐트가 더 좋아요? 찬 jew 파 sind fig 로 도 신 그냥 푹푹 차는구만 자 자 가자 야 너 테네시 워커 빗질도 해주고 먼지 나오는거 봐 먹이고 좀 좀 먹어 어 뭐 누구 온다 적갱단이라고? 현상금 사냥꾼인데요 저 자수할거에요 저 이제 착하게 살겁니다 왜냐하면 착한 엔딩 보려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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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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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안녕 반갑다 목사님 좀 보고 올게 나 좋아하네 나 좋아한다 목사님 말을하는데 대답을 안하나요? 뭐지? 도와줄게요 착하..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고 가야 돼 안 가고 가야 돼? 그럼요 안 가고 가야 돼 걱정하지마 그냥 놀아줘 그냥 놀아줘 그냥 놀아줘 뭐지? 무슨 말이야 내가 너 죽는거 같애 흐흐흐 흐흐흐 아 이거 길목이네 흐흐흐 흐흐 아이고 아이고 신성냐 어? 그냥... look at me! SHIT! 야! 여기 대형 강도가 들은 것 같은데 괜찮나? 뭐 없네 가자 진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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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안에서 스파치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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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괜찮아졌다 아 이거 목격자가 너무 많은데 일로 갈게요 레드리스는 이게 착한.. 어? 전설 물고기? 아 낚시 못해가지 어? 다시 이제 할 수 있나? 어 다시 할 수 있다 금괴? 무슨 금괴요? 괜찮나? 아 목사 뭐야 다 열고 댕겨 다 열고 다 열고 다 열고 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제게 잘했어. 하지만 나는 잘하고 싶어. 하여간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내가 그냥 그들이 끝에 끝이 끝이 될 것 같다. 왜 우리 모두 그냥 함께할 수 없. 이런 좋은 사람은 아들아들. 아들아들아들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죠. 어 나도 해? 조금만 할까요? 나 할 줄 알지 잘 안되고 존 상호하는 미션이 그렇습니다 네 네 넌 둘 다 모르셨나요 서로가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의 길을 돌아간다 그리고 지금 너의 차례루 생각하지 않나 우리의 차례는? 아... 뭐 하죠? 진짜 진짜 누군가가 없어서 한 단지에 계신 5 카디나의 짓을 그 자리에 앉아있어 전혀서는 그는 삶아졌다 최근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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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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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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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와? 아! 저거 싫은데? 10 하나만 더 떠라, 10 10 떴어, 끝 1패 2킬 스트레이트가 있을 수가 없겠지? 1패 2킬 히히히히히히 자 또 해 조팥들아 섞어 건너뛰고 내 카드 폴드 안에 건너뛰어 뭐야, 얘네 돈도 별로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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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가져올게 오케이, 뒤로 돌아올게 그쪽으로 보내줄게요 전화해 지금 시작하도록 하자 왜 이따가? 내가 할게 해. 좋. 다음. 큰 브라인드. 체크 별로 안하고 싶은데 3 위험한데 이거 괜찮아졌는데 갑자기 어느정도 따라와 투피한데 뭐야 안해 너네는 돈이 너무 없다 스완슨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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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차피 자고있어 아저씨 일어나요 뭐야 다 여기서 자고있어? 아저씨 일어나요 다 여기가 아저씨 일어나요 나 뭐지 크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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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고 싶은데 미니맥? 어딘 아 저기있구나 나 이거 이거 맞아 이거 없애야되는데 그거 이거 했을때 나오는거있지 이거 스팀 그거 안나오게 시프트 탭 안나오게 이제야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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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오세요 놀아 이럴 잘 몬땅 개 대 말 몬땅 전 왕 자 정리했습니다 아 저기가 있는거야 이런거 타도 되죠 그럼 내꺼는 어떻게 해요 내 테네시 워커랑 이거랑 나 말 두개야 얼면 스완슨 스완슨 괜찮아? 발이 꼈나봐 아 누르고 있으면 안되고 연타를 해야돼 무슨 볼링핀 날라가듯이 날라가네 아 아 아 아 두번에 쩐게 해봅시다 두번에 쩐게 해봅시다 뭐지? 너의 짝! 여기가 있는 곳? 어? 오오오! 내가 말 하나 챙겨놨어. 차 타고 가. 나 또 머리 많이 자랐네. 아 정말 손 많이 가네 얘. 가자. 테네시 워커 가자. 야. 자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아아악 저희도 다야 된다 아우 얘도 이제 활동하나? 목사도 여기가 침대야 아 여기 사람이야? 원래? 아 원래 여기 사람이구나 또 기어야겠다 전액 기부 나 이제 틈만 나면 이제 그거 할거야 자수 할거야 피어슨 국 하나 먹고 음 맛있다 다음 미션 갈게요 난 메인만 하니까 다음 미션 갈게요 으으씨 여기 하나 빛받아내기 테네시오커 가자 뭐한다 얘네 후제와와 베시의 사진 후제와와 베시 베튜스 1883 후제와와 베시 베튜스 1883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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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별 말을 안하네 오 키이란 데이트하고 있네 어디있어 어딨어 소리가 들렸는데 여깄다 이 새끼 신창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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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할말이 없네 쟤는 원래 그 다른 조직인 줄 알고 했다가 데리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넣었어요 갈게요 갈게요 미션하러 그래 경계하고 있어 캠프 에이 별일 없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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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총으로 바꿔 흠 흠 흠 흠 흠 샵건은 이거 뭐 터져서 안 좋더라고 흠 흠 흠 흠 흠 흠 data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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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acre symp 뭐야 지금 Majin 바 zwei 왜.. 갑자기 저.. 착하게 사는데 왜.. 여기 어디서 자죠? 캠프에서도 잘 수 있죠? 세모? 연도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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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델 세모.. 세모.. 이따 세모.. 세모.. 침대가 너무 짧아 푹 찾아 편집 봐야 돼요? 아 미션 나와요? 이리 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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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발렌타인 옆에 있잖아 어? 그 여자들이 그 여자애들이 뭐 한거 아니야? 나 씹은거 아니야? 대충 하는거야 지금? 아윙 여기..여기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죠 발렌타인에 일단 그 항복하고 경찰서에 있어 수군부 타래? 어려요? 알았어요 가자 갑니다 경찰서 가면 알아서 잡힌대요 경찰서 가면 알아서 잡힌대요 야비키엄마 안죽었어요 죽었나? 죽었어요 다 똑같이 생겨서 몰랐어요 야비키엄마랑 아 진짜 디젤차 못하겠네 왜이렇게 시끄러워 뭐 멈췄을때 이게 돼 나 친해졌어요 나 친해졌어요 안돼 이게? 안올라가죠? 자 돈 받으러 갑시다 팔 꺼납시다 아 아 잠깐만 이거 못 뜨네 어 나 이제 이거 쓸 수 있다 이 새끼가 휘두르네 먼저 휘둘렀다 자 너무 때리면 죽습니다 근데 도망치는거 치고는 되게 이게 이것저것 정착해서 잘 살고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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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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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는데 없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없는 데서 어떻게 짜? 이거 생겼다 갔다오면서 그거 합시다 자수도 하고 새삼 삽시다 하고 착한일도 하고 하루에 한번씩 착한일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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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쨰 오케이 평판 어떻게 봐요 내 평판? 알트? 1반? 아 여기? 이게 좀 약간 악한 건가 지금? 조금 악하긴 한데 이정도도 악마야? 나 착한 일 많이 했어 2반? 표있다 가자 나 나쁜듯 한 번에 착한 일 한 번씩 꼭 함 상쇄시키려고 알트 길게 눌러서 확장 상쇄시키려고 전에 확장했는데 다시 작아졌네 사람 죽이고 안 뒤지면 착 그게 업보가 안 쌓이죠 아이고 아이고 안 뒤지게 안 되겠는데? 죽어버렸네? 어? 얘 유명한 앤가 봐? 마른 가죽 못 벗겨요? 응? 어? 어? 없어졌어? 없어졌네? 어? 자수하자 안녕?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하고 바비안 보안관 보안관 어디로 가야돼요? 보안관 그서히 옆에 ... 이 발도 한번 해야되나 여기 저기 저긴가? 여긴 정정당당하게 해도 되는거 같은데? 뭐 눌러야되지? 오씨 뒤죽고 모자 좋다 어때요 나? 멋있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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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버렸네? 이거를 가져가는걸 보면은 누군가 보면은 안좋은거죠? 근데 안보면 상관없죠? 이렇게 어? 왜? 다 목격자네? 다 빨간 목격자가 됐어 나 왜 이렇게 된거야?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출장자수 출장자수 해준다 출장자수 출장자수 끝난거야? 아 나 자수 못했어? 근데 애초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낼 것도 없어 나 이제 새삼? 새삼 사는거에요? 좋아 좋아 모자 모자 꼭 주워야되나? 여기 있지않나? 주워야되는구나 아이고 아 나 모자를 주우려고 했는데 아 진짜 곤란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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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나 쏘는거야? 똥깔에 들어갔는데 왜? 아니 웃겨 나 모자 주우러 갔는데 돈이 없네 나 머리를 못 깎네 돈이 없어서 두 명 혼자 있는 사람 없나? 다행히 못 깎아 돈이 없나? 돈이 없나? 돈이 없나? 돈이 없나? 돈이 없나? 돈이 없나? 돈은 아기야! 고마워! 도착해 우리 Planning!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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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냐고 됐다 진정했다 괜찮죠? 이러면 아니요? 괜찮은거 같은데? 바뀐게 없는데? 2발을 해야되서 또 싸움 났네? 2발을 해야될 근처에 있지 맙시다 근처에 있어서 좋은.. 좋은적이 한번도 없었어 진짜 근처에 있어서 자.. 헤어스타일 뒤로.. 아 포마드 바르고 잘라버렸어 어씨 아 짜증나 자 이제 미션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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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네 집 시 자 미션 할게요 여기 메리네 집 어? 올라타는거 안되네? 아 된다 저거 뭐 문제있는거 아닌거 같은데? 아 나 몰랐어 범죄인지 와.. 어처온이 없다 진짜 아니 뭐 한것도 없는데 아니 말에 내가 탔는데 마차에 내가 탔는데 누구 차인지 어떻게 알아 그니까 강도당한 애가 신고했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지나가도 내가 갑자기 마차 타니까 갑자기 막 호들거불 떨면서 가져갈거 없나? 전열친집 아닙니까? 가져갈거 없나요? 아 뭐야 개무섭게 전열친 아니에요? 아 나리? 네. 저는 당신과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네. 어디 이름이 뭐예요? 멈췄다. 죄송합니다. 네. 나도. 얼마 전에. pneumonia. 나쁜 일정. 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은... 당신은 왕이 만들었고 당신은 여기 찾고 싶어? 아닙니다. 아르퓨어. 아. 오케이. 저는... 내 가족...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당신의 가족들은 항상 내 가족들과 상관없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제 작은 아들, 제이미. 돈 훔쳐서 또 목욕하죠. 제이미. 그는 다른 것이 좋아.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다.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을 많이 부탁하지, 아르퓨어. 당신의 돈, 당신의 삶, 당신의... 당신이... 당신은 잘생겼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제이미는 철오니언을 잃어버린다. 그 단계와의 믿음을 잃어버린다. Good for him. They're quite mad, Arthur. They'll kill him. You're the only person he'd listen to. So, I'm too rough to marry into your family, but it's okay to ask me to help in saving your family. I'm sorry. I understand if you don't want to help me, but... but I think of you often. A long time ago now. I'm begging you, Arthur. I say let Jamie live Jamie's life, and not the nightmare that his daddy dreamed up for him. Jamie's so innocent, Arthur. Jamie, 제미니. Arthur. Will you help me? 도와주겠습니다. Where is he? Somewhere out near Carmody Dell, I think. The rancher there said he'd seen him around the Cumberland forest area. I just want him back, Arthur. If you find him, bring him to me at the station. If you find him, bring him to me at the station. I'll see what I can do. I'll owe you. Okay. You already owe me. I owe you. 착한 일 올라갔죠? 착한 일 점수. 내가 제이미 구해서 오면 칭찬 스티커 붙여주기로. 나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거든. 별 스티커 내놔. 뭐야? 어딨어? 이런 거 타면 안 되죠? 아, 여기 사람이 있구나. 어, 등치가 크네? 뭐야, 테네시 워커잖아. 안장이 되게 좋아 보인다. 얘는 왜 이렇게 작아? 테네시 워컨대? 같은 테네시 워컨대. 돈이, 지금 돈이 얼마 있냐면 나 돈 얼마인지 어떻게 알지? 톰이 내가 죽이네? 뭐지? 그래.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그러면. 뭐지? 그래. 10, 10, 10 센트 있네? 10, 10 센트 있네? 아, 돈이 필요한데? 목욕하려면? 10, 10 센트 있네. 계속 이러다 보면 혼자 있거든요? 10, 10 센트 있네. 10, 10 센트 있네. 10, 10 센트 있네. 아, 죽어버렸네? 아, 귀찮아 씨... 이거 어떡해? 그게 안되네? 캠핑 여깄다 어딨지? 없어졌네? 으음... 멀어져요? 저거 나중에 진짜 발견되면 내가 한걸로 모르죠? 목욕좀 하고 가자 호텔가서 목욕좀 하고 올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엉 흠 흠 흐 자체 처리할 필요없음 음 깨끗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미션할게요 프로스트 포트 아 이거 뭐였지? 키가 익숙하지가네 이거였나? 그 퀘스트가 있었는데 아 아이 아이 맞나? 아 요것도 하고싶은데? 진료서 아 이거 너무 먼데? 돈 받는거 아냐? 돈 받는거부터 할까? 근데 진료서 지금 퀘스트가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무 advising, 저희는 갈등의 도착한 유발 요거 배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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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івники 배우는 배우는 가져왔을 이제 내 캐탈로그 자, 한번 볼게요 이거봐 퀘스트가 지금 안되나봐 돈도 없네 아,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할까? 짜증나네 수염도 잘라야 되는데 퀘스트 병원 뒷문으로 가야됩니다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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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가?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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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걷어들였어 아 이렇게 짧게 클릭 네 이리와 지금 선생님 고마워 제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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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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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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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Drunk, come on! Come on! Even shot! Got two of them will kill me! Here she's going! Uh-uh! What are you going to do? Here we go! Then we will kill him again! Oh, it's oka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헐.. 이러면 안되는데 현상금 200달러까지 되는데 아 아아아아 아니 쟤들이 자꾸 날 쏘잖아 너무 느리다 그지 일단 미션하러 갈게요 아 이거 풀어도 된다고? 어떻게 풀지? 야 저렇게 달릴수 있으면서 왜 안달렸냐? 즉 아 이거를 타고 일단 가 아 시프트 누르고 가면 됐네 아아 이렇게 안했네 내가 시체가 없다 아 아 나 걸릴 뻔 자 진행합시다 진행합시다 아 왜 이래 나 아니야 내가 안했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와 나 아닌데 와아 이거 내가 죽인거 아닌데 아 아 동물학 때 내가 안했는데 아 동물학 때 내가 안했는데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니 쟤는 이미 나 쏠 쏠 생각으로 왔잖아 까 이거 가차 까 뭐 있을까 아 아 아 아니 psch 이제 아 아아 아 억울해 아니 마을에 들어갔는데 왜 나를 왜 신고하냐고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아 마을이 내가 도착할때지만 픽 쓰러졌다니까? 내가 안했어요 아 몰라 몰라 아 몰라 그거 해 항복해 행복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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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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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저 자세... 저 자세하러 왔는데요? 아 진짜 자세하러 왔는데 아 오히려 현상금이 많을수록 믿음직스럽다는거지 칠무예 칠무예 같은거래 이거 없애주면 함... 나 진짜 아 생포 아니... 나 나 산백배린데? 베네티트 얼러 이거 자수가 안되는데? 미션으로 돼버렸는데? 아씨 자수를 못하겠어 일단 갑시다 아 나 돈 벌면 안되는데? 자수 해야되는데? 아 우체국까지 돋네? 요거 타도 되나? 이렇게 돌아가는 길 저렇게 돌아가는 길 말이 없어 내 말이 얘도 테네시 워커에요? 아 아 테네시 워커구나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배고프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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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핫도그 하핫도그 요괴해보여 자살하면 죽여버린다 미친놈 미친놈 후룩라이드를 타버리네? 이거 말고 미친놈 멋있어 아닌데 미친놈 어딨어? 미친놈 해봄이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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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도와주 χ 흐흐흐 흐흐흐 밟아버렸네 아 근데 이게 왜 안돼? 어처온이 없네 until bullet 으흐흫 아 아 어 incorpor 아침에 어디 생각 쟈 안 으헐 왜 아 뭐야 가까이 가서 F를 누르십시오 아 이렇게 나 이거 전에도 했는데 살짝 챙기고 어 아 나 현상수배범이라 풀어 아 이거 어떻게 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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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같이 들어가면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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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현상금 다 주네요? 그럼 250.. 50달러 남았네? 우표 기차역에 있음 아 이거? 가도 못냄? 왜요? 그니까 여기다.. 나.. 내고.. 저거 갚을라고 아니 저.. 나한테 송금할라고 얘는 무슨 거죽 벗겨놓은 것 같이 생겼냐 흠 아 이렇게? 난 여기 송금인 줄 알았는데 송금이 아니야? 우편으로 송금하는 건 줄 알았는데? 흠 그럼 나 지금.. 숙소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대로 갈 수 없지 총 같은 거 살아면 50달러지? 숙소가 그리고 온 김에.. 음.. 여기 갈까? 아 안장을 사? 아 그럴까? 안장을 사자 안장을 사면 뭐가 좋아? 안장을 사면 뭐가 좋아? 등자 사면 뭐.. 빨라지 이거 내 말 아니야? 아 이거 내 말 아니에요? 이럴까? 왜 이렇게.. 이럴까? 그럼요? 아 이거 여기 랩이 사면 아 이거 그 약사 히로르크 말인가? 이거 이거 해야지 샤이어탈리아 이게 간지나 업그레이드 장비 안장 이게 좋으면 뭐가 좋아? 등자가 좋아 아 벨 등자 좋다 후디드 등자 후디드 등자 후디드 등자 그리고 뿔 meticlass 푸른 기능이 뭐 있는 건 아내네 전 плюс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보통은 랩 이게 괜찮은데 비싸다 서비스 말이름 변경 오 추마 뒤로 말관리 테네시 워커는 가격이 요렇게 이건 싸지? 상태가 안좋구나 테네시 워커에서 팔자 다 어차피 공짜로 주잖아 어? 아 근데 다 팔아버렸어? 아 그러네 다 팔아버렸네 아 다 팔아오냐 필요없어 헝가리안 좋아요?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더 간지인데 총포상가서 총사고 다 플렉스하고 자수합시다 또 못사? 불이 안들어오네 됐다 총포상 됐다 됐다 총포상 음 악세사리 오오 이거 좋은데요? 고급인데 야 이거 멋있다 ㅅㅂ 비싸 다 비싸네? 어? 내가 갖고있는거 비슷한거다 탄약밖에 못사겠는데? 고속 이런거 사? 됐어 다 비싸네 다 비싸네 다 비싸네 다 비싸네 다 비싸네 얘 왜저래 너 왜이래 바람을 느끼고있네 이 새끼가 애기 어떻게 적듯이? 좋아 행복하고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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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만 해 오늘 아니 이게 계속 재미가 없어 뭐 재밌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적이 왜 있지? 적이 왜 있어? 싸우지마 싸우지마 고장 난명이야 이게 왜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왜? 영감 죽고 싶어? 아 모자 주신 이래 안 뒤지면 되겠죠? 착하게 아 모자 가지러 온 거야? 뒤지면은 여기서 싸우는 것까지는 되는데 뒤지면은 또 나한테 뭐라 그래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가자 메리 메리 퀴스타즈 죽이면 안 되고 그 호주머니도 사람 있을 때 털면 안 돼 그거 범죄야 아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간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어? 내가 안 근질근질해서 안 되지 자동주행하는 게 심심하죠? 막 Winner 이제 이번에는 어깨끄러겠어 아름다운 PUL owner 아.. 시끄러워 뭐야..왜..왜..왜..왜..왜..왜..왜 총 들고 있어서 온가? 아..쥐 피곤해 아..쥐 피곤해 이건 한번 하고 근처에 나있으면 또 오해받는다 근처에 나있으면 또 오해받는다 왜 이거만 죽인걸로 할거 아니야 뭐했지? 착한일 자 여기요 봐봐 여러분들 착한일 하니까 기분이 좋죠 어우 튼튼해 아 뭐야 안 맞았어? 총알을 맞았는데 왜 안죽어? 아 이게 총이 안죽은거구나 나쁜 극이 돼버렸네 얘는 원래 안좋은거였겠죠? 자 타왔다 데려 데려 돌아가야 되나봐 밥좀 먹게 어 유튜브에 무슨 조언이 왔습니다 방송 재미를 위해 일부러 그러시나 싶어 나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다 하시는거 보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옥살이 반복하면 누구라도 노잼이지요 시체든 시비건놈이든 절대 뒤지게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부법자와 주인공 적대갱단 아 그렇구나 나 몰랐어 나 일부러 한거 아닙니다 진짜로 제 행동에 모든 제가 GTA때부터 제가 항상 말했던건데 내 행동에 일부러 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거 없어 그냥 해도 되는건줄 알고 혹은 너무 빡쳐서 못참고 혹은 너무 빡쳐서 못참고 소고기 소고기 덮밥인데 맛있네요 이 옆에 게이지는 뭐고 안에는 뭐야? 여기 여기 위에 이게 라인은 뭐고 라인은 뭐고 맵 위에 있는거 그 둘중에 하나라도 달면 죽는거야 하트가 라인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차는거고 안에는 그거고 안쪽은 그거고 안차고 중요 heißt 이렇게 이 걱정은 신경 testify voor 험 지정 지정 이것pay 고기 이사 그러고 hil Gesellschaft 지정 친구들 정의 정의 장현이 정신을 선택한 곳입니다. 정신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아... 당신이 정신을 닮아를 할 것입니다. 아들, 장현이 정신을 선택한 곳입니다. 장현이 정신을 선택한 곳입니다. 정신을 선택한 곳입니다. 어떤 곳을 선택한지? I'm still searching, I guess. We are all searching. Chelonianism is about searching. What do we search for, do you think? I don't know. Safety? 착한 대답만 해. 착한 대답만. Safety and meaning? Jamie knows the truth. But of course, you may speak with him. Exactly. If your teachings are so great, what harm can I do? I'm... I'm not... I'm not coming with you, Arthur. Just come and speak with Mary. Then make up your mind. She's alone, Arthur. I didn't ask for your help. Don't. 그만 싸우고 가자. 왜 이렇게 빨라? That's what I was looking for now. What a waste of this battle. Leuke 327 00 III 엄청 빠르네 이렇게 잘 타 큰 문제 큰 문제 맡겼는데 왜 뭐하는거죠? 뭐하는거죠? 여기야! 잠시만요! 뭐지? 네! 잠시만요! Please Arthur! I'm a man now! I found something! You're just a kid! You're making a big mistake! I'm not taking advice from you! You! You're an outlaw! You leave me alone! They're good people! I'm warning you, Arthur Morgan! Leave me alone! Please, kid. Put that gun down. I warn you, Arthur! I'm... I'm gonna... I don't wanna live anymore! Kid, just calm down. Leave me alone! I'm so scared I'm sorry, I'm sorry. I'm so scared I'm so scared Let's go see your sister.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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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믿는 애가 저렇게 총을 들고 폐학제를 부르면 가자 여기 올라가면 또 있나요? 올라가볼까? 그 사람들 있나요? 어디지? 이제 보니까 내꺼 아 진짜 발로 차 야 임마 차면 어떡해 야 빨리 자리 비켜 야 소 풀어줘 빨리 소 풀어주고 저거 웃긴 놈이네 저거 아니 뭐 종교 믿는다 했는데 저래 가봐 너 왜 저래 너 몸개그 아냐? 타 빨리 아 얘가 쐈어 나 총 안쌌어 안 믿는 사람은 싸도 된다는 교리 안 믿는 사람은 싸도 된다는 교리 뭐 그 아빠 계속 말하라고 말하라고 말했잖아 그 아빠가 계속 말했고 너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내가 충분한 사람으로 내가 내가 걷고 내가 더 좋은가 나 못해봐 죄송합니다, but your father is a bully and a coward, don't listen to him hey, don't talk about him like that what do you want me to say, Jamie? he's a good father, nice man he won't be happy I saw you please send him my worst regards thing is, he's right I'm not good at anything come on, that ain't true tell me something you like well, I don't think too hard apples, I guess apples? yeah, I love apples okay I was thinking more along the lines of carpentry or horses or something but I'm going to go to the orchard by that token, you must really like shooting and robbing people only like shooting young idiots run away from me when I'm trying to help them father told me what you do I'm sure he did are you still with Dutch and what was his name? heister? Jose, yep, still the same, sort of and Annabelle and Bessie? I'm afraid they're dead shit I can't do that I can't do that no doubt but none of it is anything like the nonsense you're reading the newspapers so are you two getting back together? I told you, no just ask me for a favor you know, Barry Linton's dead? pneumonia she told me so the doors open, so to speak that's all in the past different people now she's not 막대가 다 달고 나서 아내가 달죠 she's waiting at the station for us let's just get you back to your sister she's waiting at the station for us yeah here we are she must be waiting inside she's waiting in the country or no she's waiting she's waiting in the power how did you want it? I'm going to get ma you I해ás ME dote 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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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프가 너무 슬픈 제이프가 없었을 때 부르나가 보니 그런데 제이프가 든지 제이프가 되었을 때 내이프가 되었을 때 제이프가 되었을 때 컴온 오, 아르퓨 땡큐 땡큐 넌 잘 봤어, 메리 그리고 너, 아르퓨 그리고 너 뭐 줄 거 없어? 별 스티커 주고 가야 될 텐데 입고 간 거 없어? 아, 넌... 아, 넌 절대 변해 넌 알게 해 신정남이네요 아 너무 멀다 타도되나? 아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나 키를 몰라서 근데 얘는 왜 죽었어? 보안관이 쏴? 보안관이 쏴는데 나한테 뭐라그래? 보안관이 어련히 알아서 범죄자 잡았겠지? 뭔 소리야 또 뭐 엄청 난리 났는데? 지금 뭐 엄청 뭐 난리 났는데? 보안관이 괜찮아요? 그래요? 어? 사람을 죽였는데 올라갔어요 어케 알았어 안할게 여기다가 커맨드 센터를 지어버렸구나 되게 까칠하네 되게 까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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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자 그러면 저건 제가 가져가도 되죠? 쟤 권리죠? 쟤 권리죠? 무법자는 해도 된다고 했어 권총 그래도 이거 좀 치워줄까? 도와줄까? 착하게 흠 흠 흠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거리를 두고 하래 알았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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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흠 수 흠 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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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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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아니 내가 목격자도 치워주고 했는데 아니 뒤지면은 그렇고 어..들어서 못하나 위로 못 땄으면 위로 못 땄으면 일단 미션 갈게요 얘 얘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풀어줄게요 살생은 하면 안되니까 어? 어디갔지? 괜찮겠죠? 진짜? 솔직히 내가 시체도 다 지워줘 어? 어? 죄수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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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사슬이 어딨는데 어때?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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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아 땡큐 근데 너 범죄자 아냐? 어 어 고급 정보 고급 정보 고급 정보 고급 정보 고급 정보 아니 범죄자 보내주면 안되지 오치마야 실패 고급 정보 카풀 보안관에 데려가야겠어 카우 고민 cut 구독 마을이 근체에 많나 밸런타인 한동안 없을 것 같은데 폭발 흠 불탄 오두막에서 금괴 안하던데? 아 어두워 불키는거 없나요? 멘트니스? 한결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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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왜 안움직여? 죽은거 아냐? 살았어? 이거 이렇게 하면 말이 쉽게 지치나요? 이게 싫으면? 아 그렇구나 그럴거 같긴해 here we go 아니요 머리 탄게 아니고 원래 이랬어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구어지나봐 양념을 빨리 해가지고 맛있게 해야되는데 얘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먹을꺼 억퍼리락도 봐봐 또 만들어 지 스스로 도망도 친다고요? 쳐봐 도망쳐봐 다 만들었다 풀어줄까요? 풀어줬는데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거야 자 어떻게 할거야 어? 쉿? 너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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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포켓몬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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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기회를 줄때 잘 해야지 어? 내 말 어딨어? 오 추마 오 추마요? 제발 아이고 말 지치는데 야 너 공손해지면 그때 내가 풀어준다 아 자동주행은 안지쳐요? 그럴까? 자동주행으로 가자 왜왜왜 자동주행은 안 돼 뭐야 사건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잇 새끼가 No don't Let's go 여기다 실어넣자 안되네? 밟나 볼까? 잠깐 멈춰봐 근데 얘 왜 쐈을까 나한테 총을 아 경비에요? 착한사람이구나 자기 곤업을 다한거죠? 오케이 그럼 풀어줄게요 자 후원 감사합니다 자 가 가세요 아 죽어버렸네 살아있나? 아 살아있죠 아니 나는 최대한 살려주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되네 이게 자동차 트렁크 비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트렁크에 은근히 이거저거 실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서 연비가 진짜 안좋아진대 어 여기 마을이네 어 여기다가 그거 하자 칠수 데리자 음 이런 마을있었네 컸지 M으로 가라고? 아니 그 난 거기다 아 여기가 감옥이구나 아 하필이면 미션이네 일단 오라고 하고 하필이면 내가 해야되는데 미션이 있네 감옥 거기 싫어 일단 제일 마이카도 여기 있네 마이카 여기 교수형 하는데네 이게 마이카랑 그거네 같은 교도소 쓸 수도 있겠네 여기서 못 구하면 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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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ard you had some sort of incident. We don't deal with bounty hunters around here, son. I was just wondering if I could get a description. Well, they weren't friends. They got in a fight, two men got killed. Now, one of them's an idiot, the other's some kind of dumb mick, so maybe them's your boys. You can look right enough when we hang them. Thank you, Sherylist. 말이 안 통하는데요? koska Majika, 뒤쪽에 있겠지만 Majika. 잘 있어?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네? 사이가 안좋아 마이카라 이제 그냥 막 던지네 진짜 저 새끼 이제 막 던져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증기윈치 어 나갈게요 알았어 제수 갖다주면 되나? 이렇게 해서 호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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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 Vatican 지금 미션중이라서 안되나봐 몇몇 넣고 똥 싸거든요 이거 하나 먹어 요거 하나 먹어 절인 사슴 하나 먹고 갈고래 보안관하고 싸워야될거 같은데 자 일로와봐 일단 여기다 오라고 하고 어디서야? 야 이거 집도 무너지겄따 야 이거 집도 무너지겄따 뒷자리가 없는데? 아이고 그리스러운 방탄소년단 식사람 11 해석관 자 유if 뭐해 쟤네 뭐해 쟤네 그런데 아씨 아 마이카 상태가 너무 안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 그 이거 뒤지면 안되나? 후! look out! we got more coming in! yep i see em let's go! where are we going? making a house call there's more of these morons we really should get out of here calm yourself woman, like i said skinny! get out here skinny! what are you doing? it's not skinny, I'm Norman you always do it you always do it you guys are doing that you guys are doing that you guys are doing that you can't go out I don't have to go out I can't go out you you this time many fight 여기다! 죽음! 안 죽을려! 너 지금! 여기! 여기! 이곳은 낙지 말이야! 어디 가야 지금? 너 왜 이렇게 떠나? 여기, 여기? 여기 이 빨라! 팔로우 팔로우 미 어 내 최수 아씨 아이카 저새끼 잡아 더 밤들 더 밤들 더 밤들 아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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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카 한 번 풀려나니까 다 쏴자키나요? 그니까 사이가 안좋지 제수도 잃어버리고 제수 옆에 있잖아요 제수 진화했다 제수 진화했어 마이카로 거기서 마이카로 제가 다믹 날아가 그냥 너희 즈아 수는 계란하게 그래서 내가 도와땐 너희 담아 반쪽의 깍이 하하하하 itself 정말 웃음 아니 왜 하나도 다 다 진짜 아무도 다 하나도 가나도 내놈 아 여러분 자 아 너 나 형 아 아 우리 형 마이카을 따로 지냈어? 마이카을 따로 지냈어? 아 그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이카 있어가지고 그런저라는데 쌍수무기가 가능한데 스트로베리 있다고? 야 맵 진짜 크다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는 어디야? 아 여기? 이 근처에? 스트로베리 오케이 마이카 덫이.. 덫이의 그거대로 구해줬어요 여기 돌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한거야? 여기 건너면 안되나 여기? 가보자 스트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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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현상감 생겼어 마이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 신경써가지고 관리했는데 하지말라는거만 그냥 씨 아 짜증나 나 모야 건너왔네? 에이예 되게 되게 그걈네? 목 건너는 그런건 아니었네 Maz 어 demands 어? 저기 또 누가 있어? 뭐야? 빨간색 있었어 뭐야? 음.. 동물? 왔다 저기 돈 받아야 되거든요 또 안 보이는데 뭐야 우리 애들 다 왔잖아 아 이거 돈 받는 데가 아닌가 보네 천국학이었네? 나 돈 받는 건 줄 알았어 제 찰스가 인디언 혼혈이라서 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막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비에르는 그냥 그냥 애였던 것 같고 하비에르는 아직 모르겠어 뭐 특징이 그렇게 없었어 라이프를 주워야된대 여기서 라이프를 주워야된대 여기서 라이프를 주워야된대 여기서 내 발이 제일 크다 내 발이 제일 크다 크 이제 이것도 추가됐어 이거랑 상태가 이게 안좋네 관리 다 꺼 딱 꺼 이렇게 뒤로 상태가 이것도 안 좋네 요정도면 해야되요? 닦아야되요? 반절정도 됐으면? 요것도 닦아야되 요것도 얘도 아 이게 없어 지금 강증여가 없어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요정도 좀 좀 아 엉터리야 그래 엉터리 약도 먹자 사건 자리에 활 활로 하라고? 왜? 활이 더 좋아? 아 암살 해야되서 아 암살 해야되서 왼쪽 놈 죽이면 총 나온다 아 아 암살 해야되어 뭐 해? 뉴욕에 왔어? 우리 삶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특히 당신과 같이.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죽을 수 없다고? 아, 우리는 죽을 수 없다고. 아, 죽을 수 없다고. 같이 놀자. 괜찮아, Javier? 조금만. 네. 다 죽이면 암살되는 거래 다 죽이면 암살되는 거래 뭐 주마 밟죠 밥 먹어라 응? 아이고 미안 할로 잡아 말 아 달리면서 달리면서 아 이렇게 아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4명 있네요 4명 야 여기 2명 저 원숭이도 있다 찰스야 저기 찰스네요 찰스였구나 원숭이를 그린거니 아니 너 그린건데 나 안가져 아 똥싸고 있구나 아 칼? 나도 칼로 하네 어차피 바들바들 떠내자 이게 좋다고? 같이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우리али기 나는 간다 길거리 고맙습니다 이거? 이걸 왜 칼로잡아? 이거? 이게 좋다고? 아 그래요? 활 떨어냈는데? 아 필요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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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자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다려봐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생계형 범죄죠 이거는 생계형 범죄를 인정해주는거죠 위에 마체테도 있대 보자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비를 저러다 다치는거 아냐 거기에 정해보세요 여기가 정해져요 여기가 정해져요 괜찮아요 정해져요 여기에서 정해져요 정해진 사진으로 들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해진다 사 топ장 야 진짜 세다 총 총이 진짜 쎄 R.I.P. I don't believe it, there's more of them! 아! 룩 룩에 뱉이 있는거에 탑잇 살기 룩, 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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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Let's get Sean! 야, Sean아 기다려 너 풀어주면 가야잖아 안풀어주고 해도 돼요? 야, 17달러나 모았어 저 좀 도와주이소 앗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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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앗 앗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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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앗떼 앗 miten 여긴 각.. 각..그..그..그게 있네? 후원 감사합니다 인종이 다 있네? 션인데이에 거짓말 하지 마이소 다 죽였어 이 동네 다 죽였어 평상시에 죽기가 힘들어가지고 토마호크? 토마호크 뭐 할게 있나? 아이없 도마호크 다 털었어 집? 아 집 파밍? 그래 편소 파밍 어? 왜? 가자 슬픈 음악이 나오네 슬픈 음악이 나오네 미션 이제 끝났는데요? 나 나 빠른 이동 못했어요 기차 타도 되나? 여기로 가볼까? 아 미션 안 끝났어요? 아 현상금만 늘어놔 아 현상금만 늘어놔 너골모 안주어도 괜찮아 지금 출동했구나 어떻게 알고 갔지? 어떻게 알고 갔지? 탈출해 탄약이 없네 얘가 이 탄약은 뭘로 해야되지? 사거리랑 명중률 엄청 좋구나 딴 데 가야돼? 블랙워트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갈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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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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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요 아 아프다 아임꺼 아 아 아 아 여길 내가 여길 정면돌파했구나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시 내비 따라가다가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버렸어 햄요 어? 우츠마는 안 죽었는데? 아 우츠마는 안 죽었지 나만 죽었지 우츠마야 와봐 아 아 우츠마 맞네? 왜 이렇게 작아보이지? 요즘 왜 이렇게 작아졌죠? 그래서 차라리 제과 제과 그 사이에 랩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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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유가 없다 일로? 으으씨 떼압 따라갔다구 요네 꼭 오 너 ㅜㅜ 좋 Vanguard بي 허 ps 글쎄 에 야아 진짜 빠르다 괜찮아? 아 추마야 괜찮아? 가자 젤스야? 젤스면 괜찮지 저 이제부터 착한 일만 합니다 저런 애들 구해주면 정보 준대 괜찮아요 아 저는 착하게 살꺼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멋있다 총을 꺼내네 하지말자 하지말자 사고치지 말자 사고치지 말자 내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졌어 어딨지? 이 자식? 이 근처에 새 여자인데? 진짜 내가 놓쳐서 봐줬다 하하하하하 오우! 얘 데리고 캠프 오면 어떻게 돼요? 안개가 너무 심하다 피었으니 가방 만들어준대 다 왔다 아 아 그렇구나 뭐야 현상 수배범이야 얘? 뭐야 현상 수배범이면 더 조심해야 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자 이제 왔고 어... 돈 돈하고 그 빠른 이동 빨리 뚫쳐 잘 들으시라 얘 그래 아 그럼 나도 한 대 피워야죠 아이 나 담배가 없네 담배가 없을 리가 없는데 담배가 없을 리가 없는데 시가 시가 안앞이야 아 시가 이거 시가 왜 안 나와요? 암트를 더 돌려? 아유, 이끄나. 아유, 이끄나. 잘 놓으시라 얘 아 다른 활동 안한대요 축하한다고 그래도 구해와서 다행입니다 지가 와서 껴도 되겠습니까 하비에르 션 엉클 여자는 내가 모르겠어 여자는 뭐 미션을 같이 하지 않아가지고 못 는네 활동을 뭐 한다는게 이것도 못 는다는거야 어디야 줘요 어디야 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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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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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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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artistbiz.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샨 미쳐 날뛰네 전설의 취네 여기서 뭐해 술 좀 먹자 하나 더 먹어 엉클 파비에르 엉클 또 먹어 상의에다 뿌리는거 봐 여기는 각자 텐트가 있어서 후원 감사합니다 애들 다 들어간 아침 됐잖아 야 야 아침이잖아 밤샜잖아 가 가 다 자 아닌가 밤인가 애들 다 없는데 술은 아직 좀 있는데 술은 아직 좀 있는데 아침이 시작했다 샨도 시작했어 시작했어 쟤맛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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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쾿 야 이제 기차 운행해 어? 기차... 기차... 기차출... 기차 다닌다고 이제 하비르도 이제 갔는데 들어가자 대화가 안 돼 지금 야 자냐? 어째래 아침 됐어 사람들 이제 일어났다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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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 형님 일찍 주무시던데 재하 형님 심심했는지 좀 일찍 주무시던데 야 너 안보이더라? 뭐했냐? 기차 야 어디갔어? 갔네? 아니 이 아저씨 내 복만 입고 개 미리 왜 뭘 왜 내 복만 입고 다녔냐 와 우리 내 친구야 괜찮아요 그럼 다시 돌아올게 뭐든지 그래서 한 명이 있는 곳에 뵈고 있는 곳에서 그는 안 좋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괜찮아요 OK 오케이 미안 이거 못하네? 아 일단 기어 일단 다 넣어 아이템들 다 부어 아 장부 말고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장부 아니에요 아이템으로 기어 아 아 아 아 아 아 바로 캐쳐 아 아 아 아 1달러가 금 100g 이라 엄청 비싸 아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빠른 이동 다 아서야 5달러 코제야 5달러 아 조금 남았네 9달러 남았네 뭐 하나 하자 돈받아오기 할까요 돈받아오기 이거였나 앱 2달러 1달 1달 2달 1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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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 1달 챔프에 지금 있는 미션도 돈주는 미션이야 랩키에 생겼다고? 어? 생겼네? 존이 대화를 원하는데 존 왜? 나 왜 불렀어? 반갑다 아 이것도 미션이라고? 사냥, 찰스 찰스가 사냥 잘해 어 왜? 왓군은 괜찮아? 탑, 탑, 탑 탑, 탑 아니면 죽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무리 타이밍이 없을 것 같다. 그는... 좀 멋진 것 같다. 아... 당신이. 그는 진짜 의견이다. 그는 그 첫 번째가 그는 그들에게 한 번을 만났다. 끊지 마. 그는 그 첫 번째가 누군가가 누군가가 두 개의 뼈가 한 개의 뼈가 한 개의 뼈가 한 개의 인텔리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우리를 필요한 암무소, 핵블리아, 정말 무서워하고, 그리고 디나마이크가 열어줘다. 제가 주문하러 가고 싶어요. 그래도 가고 싶어요. 아무도 못 물어보셔야죠. 너로 찾아봐요. 네, 저는 그냥 이곳에 가고 싶어요. 항상 가고 싶어요. 여기가 한 장소에 가려고요. 한 장소에 가고 싶어요. 두 번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 그곳에 남아있어 이렇게 촌을 위해 훔칠 수 있는 마차는 저걸로 표시되네 요것도 철스 스테이지 코치 아니, 그냥 바이슨 바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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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슨 사냥하고 싶다 재밌겠다 같이 가 당연히 자, 가자 야, 대박 야, 대박 왜? 많은 존경을 받았는데 왜 죽여 와 저거 타고 다니고 싶다 깔끔하게 그치 머리통 한 방 맞췄는데 가야지 더 이상 상처를 주지마 야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쭉쭉 뺏기냐 아니 뭐 미용한 것 같지 고기가 미쳤는데 고기는 따로 챙겼어요 최고급 소고기 5개 들어왔어 저거 가져가도 팔 수는 있을걸 고기고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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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이슨은 어?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걸 죽여? 그냥 어 썩게 냅둘 정도로? 무의미하게 무의미하게 왜 사룩을 하냐 이거야 바이슨에게 존경을 담아서 잡으라고 쓰러졌어 The other one The other one Don't notice Go watch Look The other one The other one The other one Out of the two The other one You go watch You go watch The other one The other one What? 타바코가 왜 이렇게 잡아 대는 거야 용서 못해 용서 못해 하필이면 말해가지고 저 자식이 말해가지고 못썼어 이 자식 먹을 거 아니면 잡지 말라고 가자 가자 어 저기 있다 뭐야 이 자식들아 하필이면 하필이면 기억에 있는 아기나 그 차이저 계빵 zan 죽음 Look... I got a family... A family... A family... Don't shoot me ! Stand back, Charles. I'll get you some answers. What the hell are you doing!? Why are you killing those bison and leaving them in the cut?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石器が... Dammit, tell us you're dead! I'm okay. We were paid to kill as many as we could and then make it look like it was Indians Just kill him, Arthur No, please don't kill me. I'm begging you 봐줘 Alright, now get out of here Just don't shoot me, mister. I got a family Then run away Why did you do that? He didn't need to die. Maybe he'll go tell his friends now what happens to poachers Okay, I'm going to see if there's anything worth taking from their camp. I'll catch up with you later 또 미션 실패되나? 봐준다 또 미션 실패가 되니까 1st강 네, has to be completely cured Therein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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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이러 가면 어떡해 죽이지 마 아 아니 찰스도 따라간듯 찰스도 따라갔다고 네 아 아 바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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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들 용서부터 아 바이선에 걸렸어 니들이 재미로 죽여가지고 바이선에 걸렸어 죽을뻔 했잖아 용서못해 이쯤에서 이쯤에서 채집 아 아 나 알아서 진행할 줄 알았지 아 조르기를 죽으면 안 돼 잡아야 돼 저기로 가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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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ill when I need to Look, more dead bicep. It has to be there. Come on. 오케이. 아 여기에 왜 그 허브가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아니 뭐 내가 안 보면 뭐 안 돼? 예? 지구 알아서 할 거면서 Did you fools shoot those bicep? Calm down, you black or red bastard. Whatever the fuck you are. Did you shoot them? Yes, we did. We shot them bicep. We'll shoot you too if you don't get it. What business is it of yours? What? It's that business of mine. Good God, you crazy. I got a family. A family. Don't shoot me. Stand back, Charles. I'll get you some answers. 야, 이 새끼야. 왜 정신을 못 차려? 어? 막고 싶어? 막고 싶냐고. 이 자식아, 아프고 싶어? 아프고 싶냐고. 아파라, 이 자식아. 그만 아프고 싶어? We had a knife gun to kill as many as we could, and they made it look like it was Indians. Just kill them, Arthur. No, please don't kill me. I'm begging you. No, please don't kill me. I'm begging you. 가! 꺼져! Let's get out of here. Just don't shoot me, Mr. I got a family. And run away. What? Do that. He didn't need to die. Maybe he'll go tell his friends now what happens to the poachers. 아 이게 안되네 아 이거 죽어버렸네? 아 내가 잡고싶은데? 시작하자마자 다리를 쏠까? 냄새 차단제 근데 여기서 얻은 아이템은 계속 가져가져요? 개꿀인데? 대화중에 올거면 안돼 아 미션에 있는 애라 다리만 쏴도 죽는데 미션에 있는 캐릭터가 없는데 그래야 맞지? 나는 이래야 먹으면 안 할거야 나는 이래야 먹으려고 해 잠시 기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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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기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총이 진짜 쎄 이거 4대만 때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때릴 수 있네? 꺼져 보내줄 때 꺼지라고! 총속에 알았다 알았다 내가 볼 수 있는 게 더 적은 없을 것 같다 제 캠프가 더 적은 없을 것 같다 내가 더 찾아뵙게 해 잡았다 잡았다 이거 어떻게 맞추지? 자 이거 한번 뒤져볼게요 문서 독발린투가? 아 이걸 배울 수 있나보네 이제 세이즈식물 오케이 내꺼 사과 법원 약간 풍족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다 요리도 해야돼 맞아 최고급 소고기 최고급 소고기 최고급 소고기 보관 이거 꽉 차겠지? 전체 최고급인데 이게 그 뿌린대로 거두는 거에요 본인이 재미로 동물들 죽이면 이렇게 되는거야 재미로 죽음 당하는거야 죽임 당하는거야 이 서부개척시대의 균형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구도 하기 힘든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총대 메고 하는거 아닙니까 말소생제 좋아요 빵조각 굉장히 잘해놓고 살아 꽤 오래있나봐 반나절 있다가 가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어 꽉 차있구나 타바코가 어 강중유다 이거 스틴 disable quo 미니 싹수무기는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싹수무기는 어떻게 들어요? 와아 간지다 이럴때는 하나가 쏘고 와아 충전이 엄청 이렇게 되네 멋있다 뭐 뒤질게 있어야 되는데 야 뭐 가져갈거 없다 걔 어디갔어 찰스 마차 마차도 해야되고 온김에 여기 하고가자 여기 하고가자 여기 하고가자 언제가겠어 총알 사야되는데 여기 하고가자 여기 하고가자 여기 하고가자 앗! 최고급 가죽 어딨어? 앗!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재미로 죽인게 되잖아 가죽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예? 아 오드리스코 오 이거 멋있다 이거 저거 말고 모자 이거 멋있어 예옵 이거? 넘으면? 일단 이겼음 이렇게 오빠리스코 부끄러워 아무것도 안나오는거 네 오빠리스코 오빠리스코 오케 채무자 어딨는거야? 오빠리스코 어딨어? 오빠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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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오빠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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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야? 너야? 저 새끼가 너야? 저 새끼가 너 빨리 뭐해 야 저 새끼 머리 잘 썼네? 어? 잔머리가 아니야? 뭐야? 나 어디가 왜그래?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야 야 야 야 야 너 내가 더 더 길게 내가 더 더 더 죽는거야 결혼을 못한거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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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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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가 도전 이제 지금 으흠 천천히 봐봐 봐봐 돈 근데 저거 저거 어디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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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제거 저거 그 멈출 그 넌 저거 얘는 뒤에다 실착 이건가? 할머니카 찾으시오 원 저거 나무 구석탱이 있나봐 아 여기 잠시만요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추마야 가자. 거의 왔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도 한번 가야 되는데. 가는 김에 여기도 갈까? 가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hinterki 새틀러로 유리한 기본 말이야? 아, 뭐해 이거? 반월 아래 두 번째 시간에 시간과 은하기를 여행하신 우리 구원자 쿠코우아바의 위대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언제나 기쁨을 누립니다 여기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죽었지? 죽은지 한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오해받을진 않겠지? 왜냐면 너무 오래됐는데 딱봐도 이게 내가 보니까 병이 있던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종교시설에서 모여서 그죠? 아니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얌전히 죽었어 그리고 피가 막 묻어있었단 말이야? 쿨럭쿨럭 느낌 그죠? 쿨럭쿨럭 느낌 입에서 근데 방금 편지 읽었잖아?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 아 육신을 벗어 던집니다 아 집단 자살이구나 역병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안되지 딱 무슨 자기가 자리 잡은대로 딱 죽었잖아 자리 잡은대로 죽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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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다 넣어주자 다이너마이트도 할 수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도 쓰고싶다 뭐야 다이너마이트도 할 수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도 할 수 있어요 2, you got about one more second god damn fool 3, you got about one more second I don't understand it I don't understand it I'll go and see what else you want 아 oh 여긴 악어가 없는 것 같은데? 야 야 왜 도망갔어 놓고 갈테니까 알아서 그래 알았어? 난 더이상 잘 수가 있네 자꾸 니가 막 풀라고 해가지고 오 하필 하필 아 죽어버렸네 두방 맞았는데 왜 죽어 총? 총하고 다리 맞은건데 아 너 땜에 나 악인됐잖아 뭐야 뭔소리야 아니 지그 돈 안갚아 놓고 어디야? 되게 오래 갔구나 내가 잘했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안장 띄어서 야생말에다 붙여주면은 얘 풀려나요? 아니면 마곡가노를 알아서 돌아가요? 이끌기하면 친밀도 빨리 올어 마곡가노를 넣어야돼 마곡가노를 넣어야돼 어 뭐야? 재밌어 보이는데? 뭐하는거야 여기 아 기차역이구나 나 현상금있나? 아 기차역마다 달라요 집으로 들어가면? 오케이 아 이쪽 지역에는 이렇게 붙고 오 여기는 이렇게 하고 한번 닦아야겠다 또 마을있네 마을있네 범죄때문에 임무를 이용할 수가 없대 범죄때문에 임무를 이용할 수가 없대 범죄때문에 임무를 잃어버렸나 일어난 도둑듑 범죄 범죄때문에임무를 잃어버렸나 범죄 범죄 나만. 무슨 짓을... 야 있는 거 맞죠? 잘한다. 죽을 뻔 했잖아 그럼 여기다 범죄자라서 여기 미션을 이용을 못하면 어떡해? 여기다 범죄자 여기다 범죄자 여기다 범죄자 여기다 범죄자 꺼낼자 혹은 내가 죽을냐고 그냥 죽을냐고 그냥 죽을냐고 그냥 죽을냐고 그런데 너 내 돈을 먼저 먼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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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마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아 시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어떡하냐? 미션 해야 되는데 캠프? 아침에 한번 가보죠 마을에 못 들어가서 캠프를 할 수 밖에 없어 마을에 못 들어가서 마을에 못 들어가서 캠프를 할 수 밖에 없어 이리압 막혔어 막혔어 끝 퓨량 퓨럿 암흑 칠 칠 칠 여긴데 다른 미션하고 한 번 풀림? 쉿 넌 about to break my concentration well you seem to know what you're doing I'll be seeing you out of your hands now mister lord no How did you die? could I please get some assistance? Oh please help help 죽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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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죽어? 죽어? 뭐야 이거 치웠네? 코만도스 하는 것 같다. 이것도 정보를 좀 한번 볼까요? 말 농장에서? 뭐야? 미끄러지는 것도 있어. 아 아니구나. 세틀러. 이것도 세틀러? 메리노 양. 세틀러. 어 이거 조사. 이게 독특하다. 켄터키 세들러. 얘도 조사하자. 얘도 조사하자. 플로리다. 크래커. 황소다. 이 새끼. 아 사람이 있네. 아 사람이 있네. 아까 여기 계셨는데? 아까 여기 계셨는데? 여기 계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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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그게 있네 말이 그래도 기다려준다 아니 미션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미션을 안시켜주니까 이게 목적성을 잃어버렸어요 왜 어디다 놓지 이 사이에다 어떻게 해야되지 내가 끌고 다니고 싶은데 안 되네 해가 있네 풀어줄게요 풀어줄게요 잘못 눌렀다 이쪽 미션을 못하니까 아씨 피곤하네 일로 가야되나 일로 가야될거 같은데 아 말 얼굴쪽으로 하면 말 풀어줄수 있다고 아 놓쳐버렸어 아 여깄다 야 너희는 자유다 이제 이거 샤이어겠죠? 그래? 그러네 얼굴 쪽으로? 헛 let's go what do god's name happened here hey stop there a minute will ya hey think about this I'll help you die that's what just shut up dammit 뭐? 제 뱅에 넣는 거에요? 제 뱅에 넣는 거에요? 뭐? 너는 뱅에 넣는 거에요! 고마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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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죽은 척 하는거 같은데? 죽은 척 하는거 아니야? 어? 죽은 척 하는거지 너 지금 알았어 풀어줄게 왜 풀어주는데 왜 자꾸 쏘는거야? 왜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거야? 자 그만하고 이 마을은 이제 그만하고 가자 식물? 처음 보는 식물인데요 야생당근 야당 죽은 척 하는거 총을 끄네? 믿어요? 사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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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났다 샜다 자 가자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바꿔 설정 자 아 그럼 또 이거 또 언제 또 이거 지명숲이 없어요? 아니 그때 미션 땜에 없어졌어 이거 그때 아 씨 야 아 아 아 아 이 아 아 예 아 아 아 야 이거 방향전환이 좋네 똥꼬쪽으로 쭉 찢어 똥꼬쪽으로 쭉 찢어 똥꼬쪽으로 쭉 찢어 아니다 가슴쪽으로 쭉 찢어 사냥이 재밌네요 털 뽑기 털 뽑기 날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깃털이 깃털이 그걸로 쭉 출발 깃털 넓 넓 쥬욱 찢어 쥬욱 찢어 가슴 쪼그러서 쥬욱 찢어 올가미가 좀 큰 짐승만 되더라구요 쥬욱 찢어 씢을 제가 사람으로 연습을 해 놔서... 동물..uter.. äh... 소면 잘 잡죠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아씨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이게 원래 적대적인 곳이래요 아 깽단 있는 데야 코널 코널 나랑 했던 데잖아 나 머리 언제 이렇게 자랐냐 주마야 주마야 나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갔다올게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활이 필요하겠다 활을 가꾸자 활이 필요하겠다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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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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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먼저 걸려버렸어 내가 먼저 걸려버렸어 먼저 걸려면 안되는데 오케오케오케 확인했으 야, 본격적으로 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나 이것만 치우고 싶은데 이것만 치우는 게 없네. 눈깔만. 총을 끄네. 명예도 안 떨어졌죠? 악당이었죠? 아 떨어졌네. 명예도 안 떨어졌네. 목격자로서 어쩔 수가 없어. 길바닥이라서 이거. 내가 한 줄 아나? 모르죠? 여기 털어야 되는데? L M 이거 어느 미션이지? 코널 석유마차. 기름을 퍼부어라. 아 맞네. 이거 전면전이 아니고 그냥 훔치면 되는거야. 하지만 전면전 해도 되고.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불은 어떻게 질러요? 아 맞네. 아 맞네.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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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то 더 멋진 혼란을 보고 Where the hell do you get along? PROP1S 2 I'm going to watch D.R.O.P! Help me now, you son-of-a-bitch! Goddamn it! We got hell in that safe, you know. 나 총은 안 갖갔네? 아, 아, 아 아이고 말을 못하 조용히 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자꾸 뭘 먹게 되네 잠시만요 아 자꾸 여기서 태어나는거야 총이 좋은게 안나왔어 여기서 어 다이나마이트 어 토마호크 아 사역마라 진말이라 그거 하면은 도망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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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Bubba 고기 그 뒤로가서 해야겠다 여기서 해야겠다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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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쪽으로 파괴되면 안되네 근데 이거 들키면은 들키면 조져지는거 아냐 그냥 이거 그냥 전면전에서 밖에서부터 그냥 잡고 가야겠는데요 됐다 됐고 오케 너 가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멀리서 왜이렇게 잘 쏴 으 으 으 으 으 하 으 으 으 20만원 들어가봐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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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방을 후방을 이렇게 해놓고 어 음 으아악 으아악 여기 여기서 음평음평하면 시작하겠다 야 너 일루와 너 거기있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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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pies 으윗 으악 으윗 아 아 Nevermind, you bastard! Your brain is your last brain! Torst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서 왜 명예가 떨어져요? 쟤네들 착한 애들인가 봐. 음 저기 있네. 자 이제 다 죽였으니까 가도 되겠죠? 어? 아멘. BITCH! 자 이제 어디로 갈까? 아이고 이거 특수... 특수능력이에요 누가 쏴도 똑같아 BITCH! 이게 하우 형이 어? 유방을 태우고 도망가듯이 비포장도로를 달리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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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형이 왜 도망갔냐면 전쟁에서 쳐서 흠... 어 여기 익숙한 곳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소 맞나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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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 부서지면 실패래요 흠... 흠... 길랩두고 어? 뭔만대로 가냐 뭐야 여기가 아니잖아 오케 말부터네요 개쎄 바로 앞이였어 바로 앞에서 다시 해줘 어깨시스템 나 어깨시스템 있어야지 게임 어깨시스템 없으면 못해 어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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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또 자라버렸네 아 나 형상금 다 털고 싶은데 미션하면 또 안 털어져가지고 어 다시 생겼다 갈까요? 요건 옮기면 가야되 솔직히 진짜로 아 아 아 수마야 이거 이거까지만 낄게요 아 아 아 아 아 하나 먹을까? 먹을까요? 휘파람 바뀌지만? 천삼금 안오네? 천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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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래? 뭐야 이거 왜이래? 아 나 힘들어서 어? 릴리 빌렛 릴리 빌렛 릴리 빌렛 릴리 빌렛 다음비 릴리 빌렛 릴리 빌렛 도망치기가 왜있지? 릴리 빌렛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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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 사람들한테 물어볼까? 배가 도착한ión 그iner, 이재아 Lily Millet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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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퍼러? 나 따라와 여기도 바뀌지 어 여깄다 어 여깄다 어 여깄다 릴리 어디 우리 돈 뭐 그 돈 그 돈 그 돈 지금 I'm sorry. I don't have it right now. Well then, I guess we got a big problem, don't we? Cooper! Give him what you've got! I ain't given him nothing, except a lessening. Damn, Maxis! Bitch! 오씨. 오씨. 복싱했냐? 어? 복싱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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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 같나? 격려하기 뭐하는거 같나? 또 범죄자는 됐네 어? 맨날 나만 나쁜 사람이지? 쟤 그 내 말은 알아서 돌아오나요? 마곡관으로? 아니면 데리러 가야되나? 아니 빛 비친거 했을 뿐인데 받아왔을 뿐인데 아 제접하면 집에 가있어요? 빨리 BOX이야! 이 쪽은 아名네! 에이 비스! 오 쏙둑불 моя! 이 쪽은 완전 덥고 아 아 아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많으니까 딴 데로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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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돼? 내 말을 타고 가버리면 아니 내 말이 뭐야 죽어있는데요? 이거 돼지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도 죽었어 가죽 벗길 수 있나? 왜 죽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죽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깜짝이야 아앗 아아! 퇴로 차단해. 퇴로 차단해제 이거 어떻게 열어요? 아 창문을 깨고 왜 또 아 나 왜 또 명예 떨어져 아 여기구나 나 명예 이렇게 됐어요 걔 죽이는게 명예 제일 많이 깎인데 그래요? 미안해요 아 나 말 타려고 했던건데 노세네? 노세? 자 노세 처음 타봐 노세 좋은데요?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가자 나 걔, 걔 것도 해야돼 다했어 시마야, 괜찮아? 좀 먹어 빗질도 해주고 네, 잘생겼어 한번 쓰다듬어주고 네, 잘생겼어 자, 따라와 이리 와, 형아 가자 새가 푸뚝뚝하고 날아다닐 때가 있는데 한번 열 마리 동시에 잡아보고 싶은데 이 장전은 어떻게 하지? 아, 알아서 하네 장전은 어떻게 하지? 아, 알아서 하네 야 아 요거는 제대로 제대로 땄다 왜 나빠? 제대로 땄는데 한발에 땄는데 쟤네 아 활로 쏴야되나보다 물음표? 이게 뭐지? 퀘스트가 진짜 많네 퀘스트가 진짜 많네 어, 저 연기? 저 연기인가 보다 저 연기인가? 에 van 에 에 에 에 에 에 오케이 왜요? 아 말이.. 말이 좋은 거요? 말이 좋은 건가봐 이거는 말을 잘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이 사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지 땅도 아니고 여기 뭐 지가 캠프 깔면은 뭐 다 돌아다녀야 돼? 어? 지가 알 박아 놓으면은 다 피해 다녀야 되냐고 정의 구현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거 지가 모든 것을 신이야? 얘 땅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이제 내 땅이죠 여기다 놓고 이렇게 여기다 놓고 야 이거 계속 나와 허브가 없어 내가 양념하고 싶은데 사람 올리면 사람 올리면 태워져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서 오른쪽 아 이렇게 석쇠가 필요하대 석쇠가 없네요 어쩌다가 저렇게 내 말은 어딨어 뭐하냐 석쇠가 필요하대 석쇠가 필요하대 이리와 이리와 이 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목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혹시나 миллионы. 모든 나라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땅들. 이 땅들. 이 땅들. 이 땅들. 이 땅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받으세요. 그리고 너의 힘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아마 한 마냥입니다. 경識을. 경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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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eza. 나는 육 kir. 그리고 나쁘지. 하하하. puis,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요? 대단해. 알겠습니다. 토플? 나 있는데 나 있어요 식물주기 나 토플 있는데 왜 없지? 아 이쪽으로 가서 쳐야되나봐 오케이 명이 올라가고 어때 천행 스티커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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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행복하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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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는 던질 생각이 없었는데 아 끌 수도 있어요? 뭐 없네요? 미안합니다 윌리엄 곱게 놀라고 했는데 두 번 죽였네 죄송 칼? 칼? 자 아저씨 다시 또 생겨요? 칼? 아 그러진 않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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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부터라도 복구되나요? 나 착한 엔딩 봐야되는데? 아 돼요? 아 나 착한 엔딩 봐야된단 말이야 아.. 개가 천사는 할 수 있대요 면도 인사하면 명이 오른데요 미스터 피어슨 자꾸 가능한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면 불가능하지 가능한데 나는 불가능하다는게 무슨 말이야 업그레이드 하자 빠른 이동 미스터 피어슨 아니 봐봐 나처럼 해서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여기 다 먹여 살리는거잖아 지금 어? 404 달러중에 아니구나 아무튼 애들 봐 센트 다 센트잖아 선하지 않아도 가능하대 요거 하자 모바일관리 보급품 아 나 이제 머리도 여기서 자를 수 있어? 모바일 보급품 자리야 텐트를 계산하자고 그래? 나 이제 어떻게 해? 텐트로 가면 되나? 텐트로 가면 되나? 네 네 네 나중에 봐 네 파워라드 어? 그새 자랐어요 아깐 안 자랐는데 가져와요 이거 입을래 총잡이의 여름 아까봐 뭐하고 말하는지 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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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그래 싸웠어? 하지 말라니까 두꺼운 옷 챙기려고요? 이렇게 하면 뭐 안 좋은 게 있어요? 자, 지도가 있다고 하니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아, 여기? 아! 아니, 이게 표시가 안 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캠핑으로도 갈 수 있대요. 나 다 그거 했으니까 항복하자, 여기서. 잘됐다. 여기 어디야? 아, 지리를 좀 외워야겠는데? 또 여기는 없네? 낚시만 있고? 세인트 데니스로 갔어야 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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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랍가가가가가가가야. 오늘의 전쟁은 후원 감사합니다. 개과천선 하시려면 마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 하고 인사하고 어깨빵 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착하게 도와줘야 돼요. 방장님 가능한.. 아니 무슨.. 어? 뭐.. 무슨.. 신부 서약하듯이 이제 앞으로 개가 처진하려면 마을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하고, 어깨빵을 하지 않아야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착하게 도와줘야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저 이제 개가천선. 시즌 시즌 10 10차 개가천선 자 빠른 이동 위치를 알려줘야되는거 아냐 솔직히? 시즌 10 말굽 언덕은 나 있는덴데 그거 말고 나 그.. 자수할라고 여기선 지도가 안되 로도스 생드.. 생드니 현상금 낼 돈이 없어 현상금 낼 돈이 없어 여기있어 현상금 생드니 아 세인트 데니스가 생드니야? 와 이거 엄청 크다 공연도 있고 여기도 공연이 있고 공연의 도시네? 다싼 사람 엄청 크다 사진관 장무라비 더싼 영권 영마차 공연 어디로 가야돼? 여기? 야 여기 완전 대도시인데? 말이 안되는데? 이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어? 와 아 인사받아줘 인사 strings ㅎ 악 급회전을 할 수 있대 아 말똥을 아이고 미안해 나 긍정적이 됐어 프랑스 사람들이 있나봐 야 세상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졌어요 갑자기 긍정적이 됐어 좀 걸어 댕겨야겠다 나 여기서는 뛰면 안되겠다 왜이래? 어 뭐야 하지마 그러지마 아 왜 떼거지를 왜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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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가 있네 이벤트가 있네 이벤트 안합니다 이벤트가 있네 야 이거 고급스러워 사냥 내꺼 볼트 액션 그거 하려면 어떡하지? 라이플 타냐? 익스프레스 저지력 관통력 탄띠 어? 아 총집이나 살걸 강중류 좀 사 아 덧사냥꾼한테 만드세요 샷건 슬러그 됐어 이거 칠해 나이스는 안되네 어 이거 칠해 상태 너무 안좋다 이거 좋아 누구 죽이고 내가 얻었어요 이거 자 이제 자수하자 더블 배럴 샷건? 칠해 또 칠하자 아 이것도 자 여기로 갑니다 걸어가자 노력이 가상하긴 하대 그거는 없지만 이중 gram 이 쪽에 기고 być 귀찮고 정말 웃기고 가만히 나 việc 그냥 놔둬 힘들 SAP 이곳은 어패들 필요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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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은 하루십시오 좋은 하루 되요 안녕하오 알갓 이것은 좋은 지역이야 그럼, 고맙습니다 먹이기 엄청 친해졌어요 저, 얘랑 인사도 하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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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인사 한 번씩 하세요 세상만사 관심 엄청 많아 지금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여기, 아 또 인사를 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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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 안녕하세요 영감 어 모차르트가 모차르트가 있네요 하하핳 아니 미국인데 모차르트가 반갑습니다 모차르트 자 반가워요 자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올랐나? 올랐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오늘 보러 다시 태어납니다 현상금 현상금 저거 다 이거 소진합니다 고마 след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없으니 다른 신의 이럼 현상금 남아요? 피무장 신상금 아직도 있네 더 올라갔네 마라 왔어? 파더 마라 나와봐 안녕하세여 헤헿 흐흐 근데 자수를 어떻게 해야 돼? 적대시 하는 말을 하면 되나? 어? 여기 못 간다 아 도미노인데? 왜 없어졌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내요 세금이.. 돈이.. 돈 안내려고 자수하는건데 아 그래서 나 빚이 생겼구나? 막 그.. 우리 조직에.. 막 내가 빚이 있더라고 오.. 뭐 이런식으로 씹을 걸어? 오케이 알았어요 씹을 걸 discount 자 아무나 나와봐 뭐야 얘 자빠지 자고있어 이거 자빠져있어요 오케이 또 다른 데도 가야돼 할인만 된대 갱이 내주죠 그래도 한 30원에 해주던데 아 32에 해줬네 아 이게 키가 총 쏘는거랑 그거랑 너무 많어 한 키에 자사하라고 자사하라고 그거랑 캠핑하고 빠른이동으로 다른데 한번 더 가? 기차? 기차 타고 갈까? 기차 타고 가자 아 돈이 없네? 아... 왜 맨날 돈이 없지? 우임 승차가능함 명예올리는거 인사는 별 의미없고 캐스트나 랜덤이... 아아 아 옆에 보느라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인사 안해 그러면 개같은 개같은 아 옆에 보느라 개같은 친절 때려침 그 다음에 로더스? 아 아 strawberry 아 strawberry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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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역 현상금 250 이상 걸고 3일 생존 도전 과져됐대 그래요? 그럼 나 괜히 그거 했네? 나 4개 중에 2개 모았는데 어차피 다시 쌓일 듯? 아니 나 진짜 나 이제 착한 엔딩 나 착한 엔딩 볼 거예요 진짜로 아 착해.. 착한 엔딩 봐야겠다 아 여기서 시비 걸면 되겠죠? 190 응 너 니가 좋겠다 네? 네? 하! 이 자식이 1타 2피? 야 1타 2피 했냐 니가? 1타 2피 했냐 니가? 1타 2피 했냐 2타 2피 했냐 1타 2피 했냐 3타 1피 했냐 2타 1피 했냐 3타 3стро 1타 1피퉤 2타 1피 했냐 셋 4타 2피 했냐 1타 2피 exercises 1타1 Pope 신고해! 나같은 천방지축이 어딨어 빨리 신고하라고 신고하시지? 되게 온순하다 저 아저씨 또 나만 나쁜사람 만들지 바로 신고하면 되는데 또 나만 나쁜사람 만들어 신고하라고 축구야 뭐야 자포자기 한거같은데? 빨리 신고하라고 야 내 체력이 지칠정도로 야 얼마나 더 괴롭혀야돼 야 얼마나 더 괴롭혀야돼 강자 강장제 먹어가면서 괴롭힘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됐다 놔줘 와 주먹을 안 뻗네 이런 상황인데 주먹을 안 뻗어 현자야 현자 스트로베리야 현자 스트로베리야 예수 그리고 체력도 좋아 그리고 체력도 좋아 실패 근데 왜 안와 빨리 오 여기여기 여기 아 왜 때려 한복했는데 그 때 좀 맞아야 된대 이거 하려고 뻥뻥쳐 그러는거 아니네 자 이제 깨끗해졌어요 추우면 기본 체력이 빨리 소모된대 자 이제 돌아가자 자 인사 자 인사 전화 안녕하세요 아 아래 다행힛 안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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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인사도 한 번씩 해주고 네? 아 어제 그 아저씨에요? 그 아저씨야? 아 그렇구나 진짜 성격 좋다 아저씨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어 뭐야 모드 판매 이걸로 기차 타고 가자 좋은 오소리로 하죠 불 써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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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범죄를 저질러서 캠프를 준비할 수 없대요. 자 여기서 여기도 안되네 여기서 타고 갈라고 했지 어? 괜찮아요? 죽어간다 아 던 열어주기 였었네? 저 필요한데 쓸게요 모자 멋있다 이거 내꺼랑 어울린다 나랑 아유 아유 죄송 아 나 구해주려고 했는데 난 그 덫 덫을 총으로 쏴서 여는건줄 알았어요 아 안돼 아 그래요? 12시간 이제 돼요? 그럼 그냥 여기까지 할래요 아 안그래도 가긴 가야됐어 아 오늘도 미션 거의 못했네 자 발렌타인식 예절 잘 봤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많이 했죠? 12시간 했잖아 자 이걸 키면 안돼 레데리를 키면 안돼요 이 사태가 벌어져 이걸 키면 이 사태가 벌어져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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